안녕하세요. 너무 신기해요! 오랜만에 와가지고 더 좋은 무대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에요! 첫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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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빵! 첫빵! 여러분! 이라클! 이라클 콜라클 콜라클! 보고 있죠? 에스트리다운에서 컴백하게 됐는데 엄청 긴장돼요! 오랜만에 9개월인가요 8개월인가요? 정말 반년이 넘은 후에 쓰게 됐어 그런지 더 긴장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숨도 있었어요. 한숨이도 못 찾죠. 나 병원 가봐요. 미라클. 이곳에 미라클이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전 녹화를 할 거예요. 여러분이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주는 첫 무대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. 미라클이 응원해주면 더 좋겠지만 항상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있습니다.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대 많이 해줄 거죠? 오마이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카메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. 첫째 사진이 남았는데요. 두 사진 예쁘게 찍어요. 네, 2017년 4월 6일 오마이걸의 첫 엔카운트다운 방송 현장입니다. 하나, 둘, 셋. 패션 까라!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. 진짜 진짜 보고 싶었지? 우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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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진이? 감사합니다.